자 지난 시간에는 윈도우에서 도커 툴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해볼거는요. 도커 툴박스를 실질적으로 구동시키는 virtual box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거에요. 자 특히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사실 도커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도커를 갓 접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도커 관련한 virtual box 환경설정 때문에 애를 좀 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나중에 헤매이지 않도록 몇가지 virtual box 관련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셔도 괜찮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번 강의 내용까지 잘 숙지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도커 퀵스타트 터미널을 실행을 해서 일단 도커를 작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도커 머신 그 다음에 ls를 입력하게 되면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모든 도커 머신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양하게 실습을 이미 진행을 했어서 이렇게 많은 도커 머신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디폴트라는 이름의 도커 머신 한 개만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즉 이제 이러한 도커 머신에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를 끼워서 컨테이너를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도커 머신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라클 멀추얼 박스를 실행을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오라클 멀추얼 박스 같은 경우는 도커 툴박스를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제 일종의 가상 환경을 제공해서 우리의 윈도우 위에서 일종의 리눅스 게스트 os를 띄워서 이제 그 위에다가 도커 엔진을 놓고 다양한 도커 이미지를 띄우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벼운 형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상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도커 머신은 이렇게 일종의 하나의 이미지 파일 형태로 동작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컴퓨터에 여러 개의 도커 머신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도커 머신을 설치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이미지 파일이 생성이 되어서 이 버추얼 박스 위에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도커 머신끼리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서로 다른 이미지와 컨테이너 파일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정보 탭에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도커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64비트 환경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이미지 파일은 매우 가벼우며 최소한의 기능만 갖춘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추얼 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도커 머신 파일들은 실제로 우리 윈도우 상에서 어떤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렇게 C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 사용자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자신의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docker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인 도커 머신 관련 이미지와 다양한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머신에 들어가시면 machines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도커 머신의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default 즉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default 도커 머신을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 경로에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확인했던 그 이미지 파일 또한 여기에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이렇게 Oracle Virtual Machine 실질적인 디스크 파일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이 도커 머신 안에 여러 개의 이미지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계속해서 설치를 하면 당연히 이 용량이 증가를 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VMDK 파일은 도커 머신 내부에 이미지 및 컨테이너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미지 같은 걸 많이 설치하면 당연히 파일이 크기가 커지는 거니까 도커는 기본적으로 가벼운 용량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용량이 커지는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도커 머신에서 LS 명령을 확인했을 때 이 액티브 부분이 이렇게 별표가 된 것이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우리는 이 디폴트라는 도커 머신 위에서 다양한 이미지나 컨테이너를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커 버전 명령을 입력하시게 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나누어서 현재 설치된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클라이언트 정보는 이 윈도우 OS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나오고요. 이 서버 같은 경우는 리눅스 기반이라고 나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윈도우를 OS로 해서 돌리고 있으니까 윈도우 위에 설치된 일종의 도커 서버에 접속을 할 때는 이 윈도우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도커 서버와 통신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인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도커 자체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지만 이러한 도커 위에서 돌아가는 컨테이너들 그 자체는 윈도우나 어떠한 호스트 자체에 대한 관리자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고 즉 컨테이너 안에서만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스트와 도커 컨테이너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컨테이너가 해킹을 당해도 이제 웹서버와 같이 어떠한 코어 모듈이 아닌 이상 사실 호스트까지 큰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잘 분리되어 있고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고 호스트에 대한 루트 권한은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샌드박스와 같은 보완성도 잘 갖추고 있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도커 머신이 어떤 경로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가상 환경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